이래 살아도 돼...이래...뭐야? 고장난 벽시계를 가지고 나오신 정미님입니다 고장난 벽시계를 가지고 오지 않느냐 새워오라 소중한 벽시계를 가지고 오지 않느냐 물속이 고장난 벽시계를 가지고 오지 않느냐 고장난 벽시계를 가지고 오지 않느냐 한 끈 사랑에 대해 음운았어 아니 오우! 아버지대와 고장난 벽시계를 하며 겉에 걸음이 겉에 걸음이 혼잣도 없네 성수는 나를 가만히 보라 평가하고 있느냐 나를 버리니 사라포라 네가 좋은 영화로라 눈물을 붙여달라 돌아갔더니 어른데 흥미로운 춤 고장난 형식에 멈추어 주는데 겉에 월은 부장도 없네 고장난 형식에 멈추어 주는데 겉에 월은 부장도 없네 고장난 형식에 멈추어 주는데 레 criança